지난해 수출 호조를 이룬 국내 방산업체들이 가성비과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업체들은 아세안, 폴란드와 터키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최근 5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이 이끌었던 한국 경제의 새로운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자리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들은 동유럽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2, 3년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목표로 전방위 수주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한국에서 137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 K9 자주포 2일이문, K2 전차 180대를 구매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각각 24억 달러와 33억 7천만 달러입니다. 폴란드와의 2차 계약 협상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방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방산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전시회, 고위급 면담 계기, 무기체계, 홍보, 협력 강화를 추진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 방산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수출 5대 강국을 목표로 방산수출 5대 강국을 목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